자 그래서 우리 지완이가 복화 1회 24네요 복화 1이 다 끝났네요 아 그럼 이제 복화 2관으로 들어갈거에요 오늘 내일이요? 아니요 조금 지나고 나왔어 D단원이요 이제? 응 D단원 좀 하다가 수요일날 D단원 내야 이제부터 수요일부터? 네 수요일부터 바로 D단원 내야지 힘들겠네 음 뭐 별거 없애 지완이 지금까지처럼 잘 할거에요 자 그래서 단서란 뜻은 소리는 뭐였지? 응 캣 캣 캣 그래서 아니 아 아 그래도 뭐 하나 아직 하나 틀렸잖아요 응 좀 이따 기억날수도 있지 뭐 그쵸? 하다보면 또 기억이 날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도 이번에는 어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숟가락은 스푼 스푼 한번 써볼까요 S-P-O-O-N 그렇지 그래서 O-O가 무슨 소리 난다? O-O O-O 소리 나지 그쵸?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? 운 운 이렇게 하면? 스푼 아니 아니 S 빼고 푼 푼 다 합치니까 스푼 스푼 어? 오케이 숟가락은 소리가 뭐다?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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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를 안 켜놨구나 아 소리를 안 켜놨구나 그러면은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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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음 녀석 작은 배는?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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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써볼까요 P-A P-A P-O-A-T P-O-A-T 그렇지 그래서 소리가 뭐다? 보트 그러면 O-A가 무슨 소리 난다? O O-A는? O O 소리나는 거야 좋습니까? 오케이 O-A는 O-나 또는 뭐 가끔씩 아우 소리 내기도 해 O-A-A-T 그럼 이 배 소리는? 보트 오우트 오우트 여기다 B를 붙이니까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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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작은 배는 소리는 뭐다?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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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무 무는? M-O-O-N 그렇지 아까 O-O가 무슨 소리 낸다? 우 우 소리 낸다는 거 아까 했었죠? 무는? 무는? 그래 다른 뭐다? 문 문 무는? 무는? 다음 여성 만나보겠습니다 길 도로는? 루트 루트 응 뭐 어떻게 쓰죠? 아, L, O R R O, A, T? 오케이 소리는? ROOT 오케이, O, A가 무슨 소리 낸다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지 O요 O 이게 뭐였지? OK, 그래서 얘가 뭐가 됐지 O O OK, 그래서 O,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지 O O 오 소리 낸다고 그럼 이거는 뭐겠다 ROOT 오케이, 근데 길 도로는 소리가 ROOT가 아니죠 카피 태현아, 안 나요? 태현아, 안 나요? 아직 안 났어요? 근데 언제 생각해야 돼 P를 또 까먹었어요 아, SOP 아, 다행이다 오케이, 길 도로 아쉽게도 틀렸고요 아깝이 그 다음에 풀 접착제는? GLUE GLUE는 어떻게 쓰죠? G L O E 아니요 G L U E 그렇지 그래서 소리가 뭐다? GLUE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지? 우 우 소리 내고 있지 그래서 풀 접착제는? GLUE GLUE 맞췄네요 GLUE OK, 계속해서 외투는? COUT COUT는 어떻게 쓰죠? COUT 그렇지 그래서 O A가 뭐 된다? O O A는 뭐? O O 그렇습니까? OK, 그래서 외투는? COUT 작은 배는? BOAT BOAT 그렇습니까? BOAT COUT COUT 응 COUT BOAT OK, 계속해서 파란색은? BLUE BLUE는 어떻게 쓰죠? P L U E 그렇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있다? BLUE U U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였지? GLUE 얘는 BL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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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WINDOW WINDOW는 어떻게 쓰죠? U U Y Y Y Y가 아니라 W I Y N D O Y D O W? 아직 선생님이 알파벳 아직 모른다 그러면 인정할 수 밖에 없겠죠 몇 가지 소리 위엔 얘는 O 얘는 아 그렇지 O W가 무슨 소리 낸다? O O OK W는 I O W O I O 월드오 Mine O 있어 T O W O T O O O O O T 그래서 다 합쳐서 윈도우 맞혔어요 다행히 했다 윈도우 오케이 계속해서 눈은 스노우는 엔 오 와이 오 W W 오 W 오케이 그래서 여기 소리 노우요 아이고 NOW 그럼 O W는 O 그러니까 이러니까 윈도우 이러니까 그럼 이건 뭘까 스노우 이것도 스노우야?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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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다? 슬로우 얘는 스노우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스노우 그럼 이 눈은 뭐지? 스노우 아이 눈 아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비누는 아 뭐였지? 아 아까 기억이 없는데? 소프 그렇지 소프는 어떻게 쓰지? S O A B 옳지 옳지 오케이 그래서 O A가 뭐가 된다? O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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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 비누? 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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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트웨어 소프트? 소프트는 이렇게 쓰는데 소프트웨어 같은데? 소프트 이건 소프트고 이건 소프고요 소프 오케이 계속해서 방은 룸 L O O M L O O M 아니잖아요 뭔데? R R O O M 그렇지 이거 무슨 글자야? Y 이거는 W 이거는 L 이거는 R 이거는 B야 B 어? B B 얘는 B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너 자꾸 E를 이상하게 쓰고 있지? 어떻게 해요? 어? 지환이 E 어떻게 쓰자? 흉내도 못 내겠다 뭐 이상하게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막 난리를 치던데 흉내도 못 내겠다 너무 쓰기가 어려워 E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데 돼지꼬리 거리듯이 하면 E인데 뭐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하던가 뭐 하여튼 이상하게 읽습니다 신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은 뭐다? 룸 룸 됐습니까? 오케이 네 계속해서 어이구 단서 아직 생각 왔나요? 네 공부할게요 두 개 공부해보세요 지창아 그럼 안되는데 잠시만요 아니 너 좀 봐야돼 지창아 어떻게 생겼지? 뭐하나 어떡해 뭐야 아직 뒤밤 안생겼네 내가 틀렸던게 아 크로였구나 내가 또 틀린게 뭐였지 아 근데 크로랑 누구를 틀렸래? 왜 왜 틀렸어? 나 클루랑 선생님 하나 왔어요 응 뭔데요? 클루 클루 클루는 어떻게 써요? 아 C L U E 그렇지 그래서 단서 클루 뭐였지? 로드 라우드 뜻이 뭔데요? 도로 길 도로는 라우드고 쓰기는 L N 아 그가야 왜? R R R R O A O A D 그래서 소리 로드 라우드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잘했구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뭐 했지?